건축업자의 외제차에 들기름을 뱉은 60대에게 항소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원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들기름이 마감처리된 자동차를 상하게 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자신의 집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건축업자의 BMW 차량에 입으로 들기름을 뱉었고 건축업자가 얼룩수리비 270여만원을 주장하면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